오늘 어두운데? 진짜 어두운다 꺼졌어요 그래요? 경기 소감이요? 일단 중요한 경기에서 이기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중요한 타석이었고 이제 초구에 이렇게 폭트로 빠지면서 2-3루가 돼가지고 이건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냥 좀 더 공에 집중해서 꼭 치자 하는 마음이 이제 강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수비요? 그 수비는 일단 정면으로 와서 그냥 높게 잘 뛰어졌고 이제 우리 트레이닝 코치님들이 워낙 이제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시켜주셔서 그게 이제 드디어 시합 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좋고 재미있었어요 재밌었고 실책 없이 경기가 이제 잘 풀려서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달라진 거요? 일단 인사할 때 앞에 서거나 매니저님에게 먼저 스케줄을 받는다던가 그런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형들은 평소에 같이 있을 때 워낙 좋은 형들이라 야구장에서는 같이 서로 뭉친고 하는 편이라 딱히 챙겨주는 건 없고요 그냥 같이 으쌰으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만 더 하면 전기 시즌이 끝나는데요 끝나고도 이제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꼭 갈 테니까 팬분들 이렇게 추우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몇 경기 안 남았지만 좀 더 힘 날 수 있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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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